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금투셋 폐지가 되었죠. 기사 하나를 좀 보고 가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셋 폐지 동의,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죠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 이었을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 드려야겠고 이제는 금투셋 왔다가 왈가왈부 하는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투셋 폐지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건 어찌 보면 좀 현실이죠 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차트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필수적으로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같은 경우는 낙폭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선 생명선을 뚫어 주지 못해서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쵸 얘가 반드시 올라와 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쪽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HBM4 6개월 빨리 달라라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에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긴급 요청입니다 긴급 요청 자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4에 대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1차원 쪽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2차원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빨리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의 상황이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 임박 암시라는 저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내년에 HBM4 개발 양산 낼 것이다 이것이 하반기로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딱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한번 더 우상향을 그리면서 요런 식으로 터치가 되면서 요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의 그림을 그려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좀 꺼냈고 여기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횡보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초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옮겨가다가 SK 하이닉스가 조금 지지부진해진다 싶으면은 삼성전자로 수급이 옮겨오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HBM4 이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때 생산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으니 2025년에 2025년 한 2분기서부터 입질이 조금 올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멀죠 2분기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올해 남은 11월달 12월달은 그러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쭉 들고 가셔도 괜찮고요 삼성전자로 투자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번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반등 자 그 타이밍이 언제 저는 12월달로 보고 있거든요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산타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산타랠리 물론 다른 종목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산타랠리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그 상승을 이루어 왔는데 근데 떨어졌을 때는 몇 개월 동안 3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5만원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지금 8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대 낙폭인데 엄청 빨리 떨어진 거예요 엄청 빨리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낙폭에 대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주가가 언제 한번 이렇게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나 지금 아직까지는 저항의 힘이 좀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좀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조금 반등이 올라와 준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로 손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010 2228 1488번으로 저에게 삼성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닥에서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대응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요 선착순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도 현재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발빠르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제가 이제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좀 드렸었는데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었거든요 급등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지금까지 이때 추천드려서 여태까지 상승률을 보시면 14.13%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주일 정도 상승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모나리자 포함해서 DS단석이라고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DS단석은 저번주 목요일날 들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DS단석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9%까지 10% 가까이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날 그럼 목요일이면은 이때 들였단 말이에요 이때 이날 목요일이니까 이날 목요일날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상승 나쁘지 않죠 그렇죠? 여기에 15%까지 올라간 흔적도 있고 여기 10%까지 올라간 흔적도 있으니까 총 거의 뭐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네요 자 이런 종목들도 여기 방 안에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공유 한번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방 통해서 많이 도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승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승인은요 어떻게 시켜드릴 거냐면 입장 요청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입장 요청을 눌러서 채널에 추가 해야지만 승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무시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문자 안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뿌락지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시해도 좀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손실 종목에 대한 대응 포트폴리오까지 제가 같이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없으시니까 무료로 참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차트를 또 한번 볼 텐데요 금투세 폐지가 아무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 20선, 60선, 그리고 5일선, 11선까지 4개의 이동 평균선을 오늘 한 번에 뚫어 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뚫어주고 나서 요 시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주봉을 딱 봤을 때 주봉에서 20선에서 안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월봉에서도 현재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있다가 SK하이닉스 쪽으로 옮겨오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외인기관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어요 그러면서 기관도 많이 담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담았습니다 금융투자도 3연속 이렇게 들어왔네요 삼성전자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는 개인 외국인은 오히려 되팔았고 왜냐하면 HBM4 이 소식이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한테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망감이 겹쳐서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못 올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좀 못 올라가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이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 주주분들 대부분이 다들 주식으로 한방을 노려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한방에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한방에 벌어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한방을 노리다가 수익을 보셨나요? 제가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맞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보실 건가요? 그게 싫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한번 해 보세요 제 솔루션을 받으신 분들 모두 어떤 분들이었냐면 종목 급등이 나올 때마다 추격매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추격매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는 추격매수 했지라고 뜨끔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어떤게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일주일 이상 5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을 발굴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솔루션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지금 고시원 생활을 5년 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에 한 달에 200만원만 벌어도 원이 없겠다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냐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전세로 이사 가셨거든요 어떤 솔루션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급등한 레몽레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레몽레인 이라는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하나가 여기 떡하니 앉아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 화살표는 제가 여기 추천을 드렸었던 그 날짜서부터 주가가 여기까지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4년 11월 4일 월요일까지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날 장때양봉이 떴죠 그래서 58.12%까지 상승을 했다 추천드린 날짜부터 이때까지 그쵸 그래서 등락률을 표시가 되는 건데 자 이 화살표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력매수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지표와는 전혀 다른 지표다 그러니 여러분들 MACD 아니야? CCID? CCI 아니야? 이거 지표 설정에서 그거 따라 하시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 화살표가 레몽레인 차트에서는 이전서부터 또 떴었단 말이에요 언제에요 이때죠 이때 한번 뜨고 주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이날 한번 뜨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차트를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상 나왔죠 이러면서 그쵸 짧게 급등을 했지만 어쨌든 세력들이 여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급등을 했던 것처럼 급등을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레몽레인 보시죠 9월 23일 월요일날 복례 마법 두 번째 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몽레인이 이때 바닥이었을 때 거래량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트가 요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9월 23일 월요일날 원픽 종목으로 제가 드렸었고 레몽레인 12,000원 비중 30% 들고 가셔라 여기에 이제 오전 10시 35분인데 장중에 드렸습니다 장중에 장중에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12,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가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11월 4일날 월요일까지 상승률이 몇 프로에요? 58.12%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괜찮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복례 마법 프로젝트를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원금에서 이자에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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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배수로 늘어가는 게 이제 복리의 힘인데 이게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교육 그리고 시간 산업 여러가지 것들이 복리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쪽으로만 보시 마시고 내가 주식 투자로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1개월 차에 내가 시드머니가 100만원 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 하에 이 솔루션이 어디까지 갔을 때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가 써 놓은 거고요 빠르면 7개월이 걸리고 늦으면은 1년 내외로 이렇게 걸리겠지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빨리 도달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고 나서 이 솔루션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솔루션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솔루션 솔루션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는 못합니다 왜? 간절하신 분들만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를 해 보시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실점 바닥 구간이고 세력들이 매집 중이고요 매매 원칙 올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 이것 또한 문자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만 오픈을 할까 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뽑아 드렸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3번 위험 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신 분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이 결과를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좋은 결과는요 좋은 결과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이어져서 이게 곧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결과는요 이전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래가 불안, 포기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좀 나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대부분 99% 정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걸 도와드리고 이 올바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리의 마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계좌가 전부 붉게 물들었는데 인증을 해주신 걸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처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언제 드렸었느냐 2024년 8월 6일 화요일날 드렸었고 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드렸었고 차트가 바닥이었을 때 이때 잡아들여서 여태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154.13%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셀레믹스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미코바이오매드도 104.6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디지캡 같은 경우도 68.91% 상승 우정바이오 165% 상승 FN가이드 422% 그리고 제닉 669% 그리고 태성 863% 한일단조 86%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38.31% 상승이 나왔었고 펜트럼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86.56%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결과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복리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신 분들한테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두 글자 복리 우리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있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안전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황금주 하나를 좀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이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바닥을 전부 다 다져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게 이제 월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20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선과 10일선 모두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도요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뭐만 나온다? 종목 장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근데 100%에 가까운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들이진 못합니다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면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마법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정보 제공을 제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솔루션도 한번 받아보시고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